지옥이 스폰 장소가 된다면? 어? 여기 왜 지옥에 스폰 냈지? 이거 미친 거 아냐? 혹시 지옥부터 한번 둘러봐야겠다 있는지 봐야겠어 1분 후 으아 그냥 마크 접을 거야 미치 아 좀빈아 나 움직이는데 널 잡을 수 있겠군 당장 잡아주마 으아 어 내가 왜 지옥에 20분 됐지? 그냥 마크 접을 거야 이 못할 수 있는 영혼이야 플레이어들은 모두 어디 간 거지? 잘 있어라 죄송합니다 어? 내가 왜 지옥에 스폰 냈지? 일단 주변에 좀 둘러봐야겠다 안녕 비단벌레야 과자 먹을래? 아주 재밌다 어? 저기엔 지옥탈이 보이는데? 들어가요 이따 이동 중 어? 그까네 유감이 으아 이러면 마크하기 싫어질 거예요